그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좀 느껴졌었어요. SNS로 베트남 분들이 엄청 많이 네 친구 네 맞아요 저는 다른 학년 교사인데 김선생님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 되세요?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온 것 중에 경제사범 정치범 빼고 일만 충독부에서 내게 촉탁가수가 되라 했어요 난 곧 죽는구나 들어온 거구나 잘 들어 연서야 좀 날라리 같지? 날라리? 정답! 처음에는 이상해 보여 맞아 잠도 못 이루고 설마 너 질투하는 거?